자 크리스탈 신소재가 다들 답답해 하실거에요 뭐 다른핸들 잘 오르는데 왜 얘는 또 안오르냐 자꾸 떨어지고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더 크게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애들인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얘들이 뭐 매출이 안나와 영업이익이 낮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1차 테마 자 에코프로 포스코 이쪽으로 지금 다 수급이 쏠리죠 근데 지금 에코프로는 어느정도 제한됐어요 맞잖아요 근데 포스코쪽에도 다 들어갔어요 2차 전지를 살려가는 돈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어요 돈은 한정적이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이게 좀 순환으로 돌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대장 쪽으로 다 쏠리죠 이런 시장이 잘 없는데 올해가 특히나 이상하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결국은요 1차 테마 끝나면요 2차 테마로 돌아올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게 양극재와 음극재가 필수죠 근데 여기 안에서도 만들어지는 이런게 부가적인게 소재 2차 테마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지금 이 꿈의 신소재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이죠 얘들은 그래핀 관련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래핀을요 삼성전자와 LG에서 지금 이 그래핀을 제조하는 기업들의 지분을 자꾸 매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핀을 적용하는 제품 개발에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분 99% 들고 있는 삼성벤처 투자가 이 대표주주로 있는데 신기술의 이 사업 투자 조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국내 신소재 기업 그래핀 스퀘어 뭐 이쪽도 막 사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등등 많은데 문제는 이 그래핀 쪽에 크리스탈 신소재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평이 괜찮아요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도 지금 누가 더 이 매집을 할 거냐 뭐 이런 게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 그래핀 관련주가 크리스탈 신소재가 상당히 많이 떠오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작전주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매집하고 띄우는 하필 또 띄우는 그 전도가 되니까 이 중국 쪽에서도요 이 그래핀 시장에 대한 이 전도율이라고 있군요 이게 그래핀 분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 연구 개발도 성공하고 그리고 그래핀 용액도 개발하고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지금 저기 중국의 상하이 하이주주 실업유안공사라고 있는데 그쪽에 그래핀 위탁 판매를 골자로 하는 해박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올해부터도 계속해서 지금 얘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뭔가 수급이 빠지고 얘들을 올린 세력들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얘 크리스탈 신소재는요 또 갈 거고 특히 또 항상 2차 전지에 대한 이 소재들이 주기적으로 주가를 띄워줘요 의견도 그렇고 니켈, 리튬 등등 많잖아요 근데 크리스탈 신소재도 한 번 더 뚫으러 간다 왜냐 얘들은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지금부터는요 매출을 일으키지 못한 애들은 안 올라가요 2차 이게 한 번 떴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근데 매출을 뽑고 있는 애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2차 테마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이다 근데 그게 크리스탈 신소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매출을 뽑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얘들은요 생각보다 상당히 잘 뽑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대부분이 작전주로 여겨지는데 문제는 걔들은 싹 다 적자예요 혹은 2차 전지로 돈을 못 벌던가 얘들 보세요 잘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핀 특히 이 꿈의 신소재 등등 했을 때 꿈의 배터리 이 전고체로 불리죠 전고체가 꿈의 배터리가 불리는데 이게 일본에서 일본이 1위예요 업계 이걸 좀 SDI랑 또 LG에서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이 알아서 이쪽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크리스탈 신소재가 생각보다 이 그래핀 시장에서는 좀 돼요 진짜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단 말이에요 이 그래핀이라는 것 자체가 구리보다도 전도율이 높은데 우리가 비싼 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걸 써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대감 또 그래핀 시장들이 이 대기업들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대기업들이 러브콜을 받을 확률이 정말 높아요 지금 또 이제 중국에 이미 위탁 판매하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아직 더딜 수 있는데 문제는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여기 집중해야 되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목표가를 얼마 잡아야 되냐 맞죠 또 추가 매수 시기도 알아야 될 거고 비중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또 영상에 다 말하니까 다 까먹어요 또 그래서 제가 딱 잡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체가 하나 딱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파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계속 보면서 투자 바로 적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로 돈 정말 벌 수 있습니다 제가 1차 2차 3차 목표가 다 설정해서 적어놨어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어느 시기에 해야 될지 정리 제대로 해놨습니다 또 비중을 얼마나 싫어하지 어떻게 싫어하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수급표를 제가 적어놨어요 이 수급이 그대로 딸리면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바로 매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도 같이 매집해야 돼요 국가 급등이거든요 이 수급표 때문에도 여러분들 이 자료집을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제가 크리스탈 신소재 일곱 글자 적어서 남겨주신 분들한테 제가 따로 이 파일을 순차적으로 권해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투자에 매매에 적용을 시키실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 안 마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에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